정의원, 이현승, 김이동준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편하게 공격을 못합니다 그렇죠 아 비어있습니다 이동준의 득점 첫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경기 홍경기 리버스 레이어 득점 김정현 가볍게 득점 길었습니다 이동준도 안했고 다시 이현승 쪽으로 그대로 쏩니다 정확합니다 이현승 그쵸 아 김정현 김정현 득점 전태풍 이동준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이동준 외곽으로 두 점 들어갑니다 이현승의 두 점 아 바로만 부러치네요 김정현 차이트라인 점퍼 아 13-13 통점 14-13 리버스 레이어 득점 득점 됩니다 아 슬릭 잘 들어갔죠 골밑 이동준 20초 홍경기 두 점 쏩니다 정확합니다 6-16점이 또 심지어 시간이 또 별로 없어요 맞아요 이현승 이현승 이현승의 득점 다시 동참 홍경기가 또 쏩니다 또 한 번 홍경기 정의원 아 네 아 이게 이게 들어갑니다 이야 정의원 선수가 이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30초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30초 전태풍 쏘는데요 들어갑니다 경기 끝 한솔레미콜의 결승 진출 역대 끝 경기였습니다 우와 스크린 한 번 봤고 네 전태풍 선수는 뭐 프로에서도 사실 그렇죠 전태풍